유지아, 얼굴 좀 하얘졌다. 아유, 귀여워. 놀란다. 나 인사도 못하게 하네. 많이 푸네. 또 책 따는 애네? 네. 자. 하고 신나, 하고 신나. 하고 신나, 하고 신나. 그보다 지금 강아지가 더 관심이 있어. 점프해서 오늘. 너 냄새 맡아봐. 너 밖에서 잘 짓잖아. 유지아, 기가 짧아지니까 갓색 털이 아예 없어졌네? 그치, 좀 없지, 지금. 아예 하얘지. 하얀 강아지 됐어. 널 거야? 옛날에는 짖지도 않더니. 재롱이 쫓았어? 재롱이 또 짖으면 쫄거든. 유자야, 먹힌다. 유자 컸다, 으르렁거리는 게. 유자야, 먹혔어. 응? 그리고 유자가 좀 지지니까 이게 뭐가 된다. 됐네. 아빠한테 다른 강아지가 있으니까 지져? 진짜 성격이 이렇게 변하는 게 신기하다. 얘 잘 지져? 그래도 저번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둘이 뭐하냐? 하! 아! 오! 재룡이는 좀 짓는 애들한테 막 못대. 얘, 이렇게 오랫동안 꼬리 친구들아, 근데? 재룡이는 재룡이잖아. 꼬리. 이제 얌전하네요. 됐어. 잘 지냈어? 했어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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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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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들아 어 엎드려 재룍이다 엎드려 이때까지 이틀 바지 예전까지는 내년 유럽까지만 괜찮은걸로 딱 있어 먹자 먹자 이거 뭐야 됐어 이재야 너 그러면 못살아남아 먹어 야 그리고 죽고 가라고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결국에 재료를 다 먹었어 그것도 안 빌게요 아휴 대단하다 백제룡 백제룡 대단하다 진주이모가 말이야 왜 진짜 진주이모가 진주이 코모가 안녕 에서서 만든거야 자 여기 trou